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롯데월드 비공식 어드벤처 마스터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명 롯잘알 근데 잘생겨서 롯잘뿐이라고도 불립니다 소개합니다 김정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롯타! 여러분들 롯데월드 어트랙션 다들 아시죠? 네! 제가 어트랙션 전문가입니다 그냥 제가 프렌치 레볼루션을 지하철에 타고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다이로드 탑니다 오케이 그런 너의 자신감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준비했어 피디님 주세요 마이클 테스트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러면 힘 갈고 어트랙션 맞추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디? 지금 어디 가? 겁먹었어 겁먹었어 안 됐으니까 출발하기 직전에 물 소리? 출발 물 타는거야? 간다 간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패타고? 타도! 무슨 느낌이야? 잠깐만 여기 왜이렇게 실패해? 물! 물! 와! 여기 동물 동물! 오케이 정답은? 해성적금? 롯! 땡! 틀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기회 갑니다. 물이면은 보람 라인 entering 틀렸습니다! 마지막 내가 힌트를 줄게. 여기는 어둠 속 정글, 군류 탐험 어둠엔처야. 야 이거 그거 해! 충밥 대 뭐! 정답은 정글 탐험 포트였습니다! 양손은 꽉 쫙 꼬고 있네. 리모컨 왜 쳐요? 왜? 왜? 리모컨 왜? TV 좀 틀게 안방이랑. 아 이렇게 안방이야? 너무 시원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앞으로 손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 호기 아니야 호기 아니야! 지금 흔들리는 거 같은데? 흔들리는 거 같아. 한 번만 치는 거 아니야? 느낌 지금 쌩합니다 지금. 출발! 야 잠깐만! 뭔 거 같아 느낌아 느낌아? 금리? 시옷으로 시작해 시옷! 신밧도 뭐? 신밧! 맨날 신밧도 해 뭐? 그만!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신밧도 해 이거! 아 이거 그거잖아! 감았어? 감았어? 나 어트랙션 전문가라니까요! 스페인의 독선이잖아 이거! 정답! 같이 해! 안 돼! 반대쪽 안녕! 야 태상아 이것도 재밌긴 한데 나는 솔직히 안 돼 꼈을 때가 더 재밌었던 거 같아. 나도 들은 거 같아. 야 봤지? 야 이 정도는 껌이라니까 나한테. 근데 솔직히 이거는 문제가 좀 쉬웠어. 아니야 야 이거는 내가 로텔이로 꽉 잡고 있다니까. 너는 못 해. 내가 못 한다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못 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못 해. 비대장님 다음파면 저도 껴서 하면 안 돼요? 아니 너 못 한다니까? 내게 하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야 이거 자이로드라가냐? 아 있네 자이로드라 아니네. 야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왼쪽을 갔다. 왼쪽. 우와 이 software 완전 90도인데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거 Huoся scans 완전ителắng 뿌듯 같다 뿌듯 같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ix 거죠 improving на flow. 별 거 없는 거 같아. 아니 야! 야 alorscat. 야 alors Dewshim 어떡해! 이걸 어떡해! 내가 프렌치 레볼리션을 그냥 막 지하철 타면서 타고 완전 다른 느낌이야 완전 다른 느낌이야 완전 다른 느낌이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야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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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야 왜 이렇게 낮아 여기? 탔어? 어? 야 여기서 왜 이렇게 딱딱해 이거? 정답! 신발 떼고 야 이거 선배 그건가? 어? 이거 풍선빔? 야 최선상 모르겠어 야 잠깐만 휴호 휴양 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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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